제43회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대전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효행자와 장안어버이, 효기여단체 등 유공자들에게 국민포장과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전수와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청가수 공연과 노인복지관내, 동아리팀 공연 등이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동상고등학교도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 150명을 초대해 세족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동상고 학생들은 이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섬김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